한글자막 by 한효정 대형을 던지신 요가와 다른 나름 한정하게 바른 길을 잉고 하시도라 사망이 그리워도 두렵지 않으믄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시미라 거룩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그의 꿈 열어보는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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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라 선하심과 자비한 나를 닮으리 그의 곁에 영원토록 오하리로다 그의 집에서 아리라 내 가여 영원토록 주는 내 복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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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